변상욱대 기자.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기관사가 신호등을 보고 이상을 느끼고 바로 속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친 거지 그나마. 스위스 치즈에 관한 얘기를 어제 해드렸는데 스위스 치즈의 구멍이 뻥뻥뻥 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마침 그 구멍이 한 대로 몰리면 가운데가 뻥 뚫리면서 크네요.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혼선과 에러가 사고를 크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규제를 풀었다. 풀 수도 있어요. 또는 프로그램과 지하철의 시행 정비 이걸 갖다 이원화했다. 이원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조치를 했다면 그걸 전체를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제대로 해나가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해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풀었으니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또 늘 일어나지 않는 것은 누군가 자기 자리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원칙과 규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런 사람이 한둘만 어느 자리에인가 박혀 있다면 또 사고는 안 나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스위스 치즈에 관한 이야기다. 어제 그 이야기 하셨어요. 오늘 기자 수첩도 좀 이어지는 얘기하고요. 대형 사고 뒤에 제대로 한 사례들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대형 사고가 난 뒤에 위기관리를 제대로 한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한 사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손 발데즈호 사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오염 사고입니다. 엑손이라는 정유기업의 대사고잖아요. 대형 정유기업이 알라스카 앞바다에서 유전을 개발하면서 환경단체들하고 충돌이 계속 생겼어요. 환경단체들은 기름을 실어 나르다가 부딪히면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올 거 아니냐. 배 구조를 갖다가 이중으로 해야 된다. 기름을 담고 그 옆에 벽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만들어 가지고 깨지더라도 기름 탱크만은 안전하도록 이렇게 이중작업을 해야 된다. 선체가 이중 벽이다 이거죠. 그런데 정유기업들은 비용만 많이 들지 별 효과도 없어요. 배가 자초하면 어차피 다 찬산조각 나는데 이러면서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엑손 발대주고 사고가 터지는 거죠. 엑손모빌이 이 유조선에 기름을 잔뜩 싣고 알라스카 앵커리지 해안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다가 빙하가 떠내려오니까 항로를 바꿔서 육지 쪽으로 접근했어요. 육지 쪽에는 산호초가 또 많습니다. 산호초에 부딪혔죠. 그때 또 마침 세월호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항해사가 신참 조수한테 네가 좀 잘해라 하고서 침실로 내가 자버렸어요. 여기도 그랬군요. 이때 산호초 섬에 쾅 하고 충돌로 하죠. 그래서 오전 12시 9분에 사고가 났는데 해양경비대에 즉각 통보가 됐고 사장한테도 20분 후에 보고가 됐습니다. 사장한테 보고된 시각이 20분 후.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비교적 느린 보고는 아니에요. 신속하게 보고는 했어요. 사후 조치는 어땠나요? 그런데 정유회사 측은 기름이 그렇게 많이 흘러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눈뜩하게 대처했습니다. 사장이 그때 로렌스 오리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사고였으면 사장 이름이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장 방문을 할까 하다가 별로 기름이 안 나올 거야라고 하면서 생략. 그다음에 책임을 암초를 피하지 못한 선장 책임이지. 그게 내가 배를 운전하냐. 난 유저 정유회사 사장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알래스카 주당국한테 관제를 좀 잘해서 암초를 피해가게 할 것이지 말이야. 이러면서 핑계를 댔죠. 그런데 바다로 흘러나온 기름이 4천만 리터였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4천만 리터. 그나마 유조선에 실린 거예요. 5분의 1만 흘러나왔길래 다행이죠. 아무튼 주위 해양과 해안선 2천 킬로미터가 2천 킬로미터가 시커멓게 뒤덮였습니다. 수고한 기름을 닦아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출된 거에 10분의 1밖에 못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정말 엄청난 해양오염 사건이었고 아직도 덜 끝난 사건 아닙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태계가 복구가 덜 됐습니다. 10년은 더 잡고 있어요. 미국 의회는 그래서 앞으로 바다를 운항하다 유조선이 사고가 나서 해양오염이 벌어지면 사고의 책임은 선장에게도 있고 거기 탄 선원들 전부에게 있고 유조선 회사에게도 있고 그것을 제대로 인도 못한 해양경찰에게도 있다고 법을 아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강력하게. 유류오염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그러니까 해양사고에 있어 관계되는 기관 관계자 모두 규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다 범법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조선은 앞으로 벽을 이중으로 만들어라. 벽 배가 깨지더라도 유조선 탱크는 안전하도록. 물론 그래도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개선을 했고 재판도 처벌도 엄청나게 오래 갔죠. 15년 넘게 재판이 걸렸죠. 그리고 미국의 모든 중고등 교과 과정에 이 이야기가 다 실려 있습니다. 이게 사고 수수분증은 엉망이었지만 그 이후에 법의 재정이나 정비는 철저하게 이루어진 거죠. 사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고 하나를 얘기해 주셨고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어떤 눈높이 대처도 강조를 하셨는데 잘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제일 적당한 걸 골라봤는데 1995년에 멜던 방직공장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피라든가 신소재 옷감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회장 이름이 에런 표스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70세를 맞는 생일날이었는데 자기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참나. 며칠 동안 불길이 치솟는데요. 이 양반은 70세에 그 불길 앞에 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공장은 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뿌리를 내린 공장이다. 공장이 싹 타버려서 폐허가 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바로 공장을 짓겠다. 다시 짓겠다. 그 대신 불이 나서 일거리가 없어진 노동자들은 어떡하냐. 두 달 동안 임금을 지급하겠다. 계속 주겠다. 기다려달라. 공장을 다시 짓고 다 채용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노동자야말로 우리 공장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두 달 뒤에 꼭 공장에 다시 모여서 내 공장을 다시 일으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이유는 누가 감동을 안 하겠어요. 그러네요. 두 달 뒤에 임금이 지급됐습니다. 두 달 동안. 그런데 70%밖에 공장의 복직을 못 시켰어요. 공장이 덜 완성돼서. 그러자 다시 공장에 복직 못한 사람은 한 달간 임금과 복지 혜택을 더 주겠다. 더 주겠다. 그리고 의료보험은 앞으로 석 달간 연장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보험은 석 달 더 연장한다. 기자들이 황당해갖고 어쩌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이 양반 대답.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할 일을 하는 건지 모르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갖고. 이 회장은 불법 증축을 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를 떠밀려서 한 거 아니죠? 떳떳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위기 후에는 더 튼튼한 기업이 됐겠어요. 항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도약의 기회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을 묻게 돼 있어요. 이런 큰 위기를 맞으면 대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뭐냐.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대체 뭐냐. 회의를 느끼게 돼 있죠. 그러면 지도자는 그걸 다시 한 번 점검한 다음에 그걸 꼭 지켜나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그러면 온 국민이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진솔하게 위기에 대응하고 실행할 때는 또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빨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발휘할 때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시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꼼꼼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다와 선박에 대해서 아는 경우도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준 다음에 이게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시스템을 동원해서 현장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기를 겪게 되면 그 사회나 조직은 우리의 기본 가치, 목표를 다시 검토하는데 이번에 우리도 그걸 겪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리의 기본 가치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거야말로 진짜 복지구나. 그걸 해내는 게 정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회에 흩어진 재원을 모아서 정비하고 시스템의 허점들을 발견해서 수리해 나가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죠. 명심해야겠습니다. 편상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